서브웨이 자, 만들어 볼까? 부드럽게 구워 띠쥐 손으로 찢음 I make it 촉촉한 치킨에 I make it 끓이는 것만 I make it 나만의 소스를 뿌리면 I make it Woo! 서브웨이 루티셀이 치킨 썩 음! 맛있어 I make it 자, 만들어 볼까? 자, 만들어 볼까? 자, 만들어 볼까? 자, 만들어 볼까? 자,作ってみようかって意味ですが 볼까っていう表現は 動詞の後ろにつなげて 나이 나이してみようかって意味です 丁寧にいたい場合は 만들어 볼까요? と言います 만들어 볼까요? 一緒に作ってみましょうか? 같이 만들어 볼까요?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만들어 볼까? 私が尋ねてみましょうか? 私が尋ねてみましょうか? 제가 물어볼까요? 제가 물어볼까요? 자, 만들어 볼까? 인터넷で調べてみましょうか? 인터넷으로 알아 볼까요? 인터넷으로 알아 볼까요? 자, 만들어 볼까? 少し待ってみましょうか?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一緒に勉強してみましょうか? 같이 공부해 볼까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요? 끌리는 것만 쌓고 끌리는 것만 쌓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려요 心を惹かれる人がいます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의 소스를 뿌리면 나만의 소스만 뿌리면 私だけの 소스をかけると って意味ですが 소스をかけるっていうのが 소스를 뿌리다 と言います 소스를 뿌리다 소스をかけます 소스를 뿌려요 소스를 뿌려요 で、お醤油をかけるも 同じ 뿌리다を使って 간장에 뿌려요 と言います 간장을 뿌려요 お塩をかける 胡椒をかけるも この 뿌리다を使います 소금을 뿌려요 후추를 뿌려요 お塩をかけて 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っていう場合は 소금을 뿌려서 드세요 と言います 소금을 뿌려서 드세요 여러분은 달걀후라이를 먹을 때 간장을 뿌려서 드세요 아니면 소스를 뿌려서 드세요 한국 사람은 소금만 뿌려서 먹어요 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서브웨이 자 만들어 볼까 부드럽게 구워 김치 손으로 찢은 I make it 촉촉한 치킨에 I make it 끓이는 것만 I make it 나만의 소스를 뿌리면 I m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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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газ